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0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와께서 시원해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서밋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랩몬트 주일을 지나고 있고 또 내일은 이제 어버이의 날입니다 그리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입니다 즉 가정 공동체죠 교회보다 먼저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가정 공동체가 어디에 세워졌느냐 바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즉 이 지상에서 천국과 가장 비슷한 곳 가장 닮은 곳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데 에덴 동산이 바로 천국이었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 한복판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가정 공동체는 마치 에덴과 같은 그런 천국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습니까? 바로 가정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이 가정에서 결국 재앙과 저주와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가정이고 또 지금도 가장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후대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에게 어떤 언약과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까? 10편 128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개인과 가정에는 복되고 형통하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엄청난 축복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후대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게 되는 이런 서밋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오직의 가정입니다 오늘 10편 128편은 메시아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럼 구약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죠 그럼 메시아가 어떻게 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그게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보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원시 보금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주신 보금입니다 그럼 신약은 뭘 약속하셨습니까?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실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보금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마태보금 16장 16절에 바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지옥의 배경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형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거 어떤 환경이 주는 거 물론 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복은 일시적입니다 불완전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10편 128편에 나오는 형통과 모든 번영의 이 축복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10편 128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 하나님보다도 나 내 자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질과 육신과 세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느 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의 인생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 속에 완전히 실패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순히 징벌과 심판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우선시하는 것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의 최고의 목적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인생 하나님보다는 내 삶 하나님보다는 내 기분, 내 감정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가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사단이 아담을 속인 방법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냥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결국 아담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간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동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라고 하는 내 욕망과 내 욕구가 자리를 잡으면서 결국 아담은 장세기 3장에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1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라는 거죠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된 삶입니다 10편 1편에 보면 10편 1편 1절의 첫 시작이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를 최고로 가치있게 중요하게 여기고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존중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월십이라는 겁니다 월십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명예 어떤 사람은 지식 어떤 사람은 성공 중요한 것이지만은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게 월십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즉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을 밝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경배하도록 그래서 어쩌면 이 경예라는 단어는 경배하고도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거죠 이 시대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즐기고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그래서 여와를 경애하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개인과 가정 그러면서 10편 128편 1절에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과 복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여와를 경애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길을 걸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가진 자의 삶은 한마디로 오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와를 경애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면 당연히 모든 방향과 길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늘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요 한 주인이 있으면 갈등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주인이고 저 사람도 주인이고 그러면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홀레잔치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언제 포도주가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위태위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손님밖에 안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면 포도주가 떨어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아니 그것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늘 잔치집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지 않으면 늘 불안한 가정입니다 언제 문제사건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재앙과 저주가 덮쳐올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참된 주인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우선순위를 바르게 회복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을 회복하는 그런 서밋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가정입니다 오늘 10편 128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리는 시온, 시온이란 말은 메시야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이 시온이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즉 시온이라는 것은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철저하게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와 그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혀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흔들리고 갈등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늘 왔다 갔다 했던 사람입니다 늘 계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셨습니다 심지어 실수한 것도 축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을 무조건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이 늘 하나님이 주신 언약 영원한 언약이죠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적인 언약이 뭡니까? 바로 세계보고마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과 비전이 바로 사천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고마입니다 이 일의 핵심 베이스 센터가 되는 것이 바로 본당입니다 이 본당을 헌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미션인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가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우리 237 서밋 헌금이 선포되었습니다 히브리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참된 믿음은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평과 내 현실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실상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미리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실상을 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우리에게 실상이 아니라 허상을 보도록 만듭니다 허상이 뭡니까? 지금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우리 가정은 가난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건 전부 다 허상입니다 사단은 실상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고 하나님 잔인의 신분 권세 모든 기도 응답들을 다 약속하셨는데 우린 자꾸만 우리 현실을 쳐다보고 내 자신을 쳐다보고 우리 가정의 형편을 쳐다보고 낙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잡혀있는 거죠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도록 만듭니다 허상을 바라보면 절대 믿음이 나올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실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100m 밖에 있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얼만큼 볼 수 있을까요? 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허상을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렵다, 부담된다, 힘들다 누구를 데려와야 되느냐 누구를 초청해야 되느냐 왜 이런 걸 자꾸 하느냐 그건 전부 다 허상을 보고 속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교구와 지역에서 이번에 초청 대상자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누구누구를 초청하기로 했다 그 대상자 이름들을 다 제출을 하셨습니다 그 명단에 적혀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번에 초청하게 될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놓고 정말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분들을 기도하면서 초청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지역 식구들이 너무나 귀한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는 전도가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전도 안 합니다 무슨 전도 부담되고 힘들게 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나 하나 챙기는 것도 힘든데 무슨 전도냐? 전도의 불이 완전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회사가 왜 문을 닫을까요? 회사가 부도 난 거죠 파산된 거죠 그럼 회사가 그 문 닫습니다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문을 닫을까요? 교회가 부도가 났다는 거죠 교회가 파산이 됐다는 거죠 교회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는 교회당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입니다 즉 전도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상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와를 경애하며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개인과 가정에는 형통과 복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0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3절에 보시면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의 3대 나무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남나무입니다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나무 이름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고로 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남나무입니다 이 감남나무는 열매로도 먹고 기름, 올리브기름, 의약품으로 화장품 재료로 수많은 곳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문을 만들 때 그 문의 재료가 바로 감남나무로 만듭니다 이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나무예요 오늘 내 어린 자식들은 바로 이런 감남나무같이 될 것이고 포도나무는 뭡니까? 번성을 뜻합니다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고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축복을 내 평생을 통해서 내 평생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즉 후대와 후손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언약 붙잡은 가정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 개인과 가정에 이러한 언약적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서밋의 가정으로 특별히 237 나라를 보금화하고 살릴 수 있는 이 본당 헌당과 사천말씀운동과 237 나라 보금화에 가장 중요한 서밋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